안 받을 거면 영수회담 하자는 이야기를 안 하셔야죠. 영수회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야당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요. 야당의 의견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전제조건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금액의 크기의 문제라든가 지원하는 방식의 문제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 풀어간 경제 발전하면 왜 25만 원 풉니까? 제가 그렇다면 250만 원씩 주자, 1인당. 아니면 그것도 잡죠. 2,500만 원씩 주자. 아니면 2억 5천씩 주자. 1인당 2억 5천씩 주면 국민이 부자돼서 2억 5천씩. 야 다 10억 들어왔으니까 4인 가족. 이러면 이게 나라가 다 10억 부자가 되는 겁니까? 이런 기초적인 경제 공부도 모르는 이런 어떻게 저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지. 아무래도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용산 초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여야가 이제 어떤 그동안의 입장을 보면 좀 많이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민생 의제들을 좀 찾아서 국민들 좀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니까 어떤 의지에 제안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끝났습니다. 끝난 후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제안하셨습니다.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 라고 주놈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 목소리 차례로 듣고 왔습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열어놓고, 의제 열어놓고 고민해보겠다고 했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거를 좀 많이 강조하고 있고 TF팀 관련해서 구성한다고 하죠. 일단 윤 대통령은 이전에 마약과도 같은 포퓰리즘이라고 말해서 이걸 받아들일까, 받을까. 굉장히 좀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된다,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 받을 거면 영수회담 하자는 이야기를 안 하셔야죠. 영수회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야당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요. 야당의 의견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전제조건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금액의 크기의 문제라든가 지원하는 방식의 문제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살포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 명분을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비상경제를 선포한다거나 어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를 그리스 로마식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과거에 아테네나 로마나 이런 것들도 경제가 위기가 오고 민생의 위기가 오면 정부가 빵을 풀었습니다. 직접 빵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다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원로 인해서 국가 위기 선포라든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서로의 명분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선언이라든가 모멘텀 이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선언일지 모멘텀일지 그게 나올 수 있다. 서정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안철수 의원이 그랬나요? 무조건 다 받을 수도 없고 여당으로서 다 따라가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받을 건 받고 조율할 건 조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경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건전 재정의 물가 관리 이게 가장 화두고 비상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중에 25만 원씩 돈 풀어가지고 경제 살리자는 나라 있습니까? 좀 외국의 예도 보고 공부 좀 하세요. 그냥 돈 풀어가 경제 발전하면 왜 25만 원 풉니까? 제가 그렇다면 250만 원씩 주자 1인당. 아니면 그것도 잡죠. 2500만 원씩 주자. 아니면 2억 5천씩 주자. 1인당 2억 5천씩 주면 국민이 부자돼가지고 2억 5천씩. 야, 나 10억 들어왔으니까 4인 가족. 이러면 이게 나라가 다 10억 부자가 되는 겁니까? 이런 기초적인 경제 공부도 모르는 이런 어떻게 저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지. 즉 물가가 제일 중요하고 건전 재정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민생 급한 건 두 개로 봐요. 하나는 의료 대란입니다. 이거는 국민의 생명하고 되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책임 있는 중재안을 내놔봐라. 의료 대란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 이걸 밝혀야죠, 영수회담에. 그다음에 저는 연금 개혁으로 봐요. 고갈되면 이게 국민이 아무도 돈을 못 받습니다. 이게 야당 입장이 뭐냐. 이게 진짜 민생이지. 25만 원씩 지금 선거도 끝났는데 표도 필요 없는데 무슨 25만 원씩 주자고 합니까? 저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지금 돌아가는 걸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가 이렇게 열변을 통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 의견을 받아버리시면 어떡하실래요? 그럼 이 비판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해야 되는데. 받으면 잘못된 거죠. 대통령을 비판하실 겁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이거는 서정욱 변호사가 고정 경제학만 이해하시는 거고요.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은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풀려야지만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제 공부는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왜 25만 원, 그럼 250만 원씩 풀면 안 됩니까? 정부에서 하는 건 전부 다 임의의 기준이에요. 정부의 재정 견전성이라는 것이 40% 50% 하는 것도 그건 기준이 뭡니까? 다 임의의 기준입니다. 정부는 다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생각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협치의 성과 낼 거냐 아니면 대립각을 좀 더 강조할 거냐 고민이 많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어디서 빠지는지를 잘 분석해야 돼요. 조국당을 지지하는 분 중에 윤 대통령 잘한다는 분이 1%입니다. 빠질 게 없어요. 민주당 지지자 중에 윤 대통령 잘한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빠질 게 없어요. 이 말은 이게 보수층에서 특히 TK, PK 이쪽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영수회담을 잘못해서 그냥 총리도 거국 내가 씌우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 추천한 사람 해. 그다음에 25만 원씩 다 뿌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려가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찍은 분이 45% 국민이 있는 거예요. 그쪽을 이렇게 바라봐야지 똘똘 뭉치되는 거예요. 협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원칙을 버려버리면 진짜 보수층까지 떠나가면 걷잡을 수 없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때? 그렇잖아요. 항상 내부 분열 때문에 정권은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너무게 보수층에 실망을 주는 이런 합의들은 나와서는 안 된다. 대화는 많이 하되 거기에 끌려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부터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양측의 실무 회동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제3지대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해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죠. 회담이 크게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다가 갑자기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것이 본인은 그냥 이게 어떤 정치적 의미나 아니면 민생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미보다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하려다가 이번에 총선 이후에 이거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 무시하다가는 내가 총리도 마음대로 임명 못하겠구나. 이런 상황이니까 제 생각에는 가서 아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총리 인선 협조 정도 받아내기 위한 피상적인 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남 제안할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용자본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제안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한다 한들 유의미한 대화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박재원 부원장님. 일단 이선석 대표는 빈손 회담이 될 거다 이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빈손은 아니죠. 이미 성공했죠. 이미 성공했죠.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성공했고 이재명 대표도 성공했습니다. 만남 자체로. 만나자는 제안을 한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지 문제에서 협치, 소통 이런 것에 대해서 첫 발을 내딛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선 패벌을 딛고 국정을 바꾸겠다라는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이적까지 영수회담 제안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았잖아요.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겼어. 내 의견이 수용됐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겼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는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결론적인 문제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저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도 25만 원 문제를 받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면 결국은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그리고 이미지로서 협치, 소통만 만들어내고 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때 민생에 대한 협조와 더불어서 정치적인 공격의 수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최상병 관련 특검이라든가 이체양명주로 포함되는 각종 실정에 대해서도 따져물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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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